자 첫번째 문장 또 정독을 해 봐야 겠습니다 보니까 study after study study after study 또 뭐지 예 연구 그리고 또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많은 연구에요 이게 근데 study after study 이니까 이게 단수 개념 돼가지고 해제가 나오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어디에 사회과학에서 뭐라고 이 사회과학이 지금 탐험을 하네요 behavior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그 남자와 여자의 행동 차이를 이제 연구하는 게 많이 수행이 되어 왔다 자 소재는 바로 챙겨지죠 남자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뭐 이런거 남자는 뭐 쇼핑하면은 노래 뜨는거 바로 산다 여자는 몇시간 돌아다니면서 산다 이런거 그쵸 자 그리고 주장이 뭐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마지막 빈칸이 있는 부분이 as a result 가 있어서 일단 얘부터 한번 챙겨보고 그 다음에 도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drawing comparisons between men and women 아 비교하는 것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 사이를 비교하는 것은 뭐다 역시 답이 안 나오는구나 봐야겠다 역적이 있습니까 역적이 있습니까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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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버릴 걸 했네 though 가보죠 though the studies are conceived as objective scientific inquiries 자 일단 이 연구가 지금 그 conceived 된다는 거예요 conceive는 뜻이 뭐예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되어 진다는 겁니다 뭘로써 객관적인 과학적인 어떤 연구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ir result 그들의 결과는 종종 이해됩니다 뭐하도록 to fit the agendas 의제에 맞추게끔 이해가 됩니다 of certain political obligations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조직 혹은 연구의 목적을 해치면서 어떻게 특정한 정치 제도의 정치 단체의 어떤 인테리션에 맞게끔 이게 이제 왜곡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근데 이거는 그 실험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어 해석이 달라지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를 비교하는 거 이거는 결국 의미 없네요 그쵸 결과가 나와도 어 어떤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입각해 가지고 내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distorted 라는 이런 개념 있죠 왜곡 이란 단 개념 이 왜곡 이란 개념이 이제 그 택스에 나온다 어 그러면은 거의 이놈이 이제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희한하게 왜곡시키다 왜곡되다 뭐 이런거 원래걸 바꿔 놓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좀 욕 없으니까 자 가보면 a 부터 보죠 list conclusions that political groups be framed from acting open 해석해 보시면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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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언이어드 개척해 왔어요 뭐를요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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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언이어드 개척해 왔어요 뭐를요 향상을 어디에 사회의 equality for women 여성을 위한 사회적 평등의 개선을 도왔다 자 이것 때문에 안돼요 왜요 남자 여자라고 했지 여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걸로 자 그럼 이제 그 cd 나왔는데 10번은 has become increasingly controversial 뭐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다 for social scientists 사회 과학자들한테 이건 어떻습니까 연구를 해도 결과가 막 그 이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바뀌니까 뭐 해서 뭐 하냐 이런 느낌 괜찮죠 cd는 is a false 추구다 dd are 추구다 many theorists have started to embrace 많은 이론가들이 embrace는 이게 포용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포용하는 것 받아들이기 시작한 연구다 자 이론가들이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이 political organization 의해서 연구결과가 왜곡된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답은 c로 가면 되겠네요 ok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